이 공략은 반드시 하늘에서 실현시켜줄 걸로 믿습니다.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국수당을 죽었다. 저게 TV광고였었는데요. 당시에는 좀 황당하다고 얘기했지만 저게 현실화됐죠. 보시는 것처럼 저 60세 이른바 노인수당이 2013년에 기초연금으로 현실화됐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후퇴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. 절대 복지예산이 아닙니다. 우리가 노인들한테 빚을 갚는 거니까 매월 노인들한테 50만원 주는 것은 복지예산 거지한테 주는 것입니다.